땀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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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진짜 미안해요 첫번, 한 번만 봐주세요 거짓말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자, 그냥 앉지 말고 저기 들어가 지나가다 옷기스 찼어요 그러니까요. 어디 한 살 어린 사람이 하늘같은 형한테 옷 기술을 치고, 조심하라구. 경고 1회. 3회 되면 어떻겠어요? 아니요. 이거 세팅 다 한 거 맞아요? 김치도 까가지고 어디 해놓고, 컵에 음료수도 따라놓고, 컵에 음료수도 따라놓고, 1회. 미리 안 해놓은 거예요. 방해될까봐 요리하는데. 미리 뺀 거예요. 일단은 컵이 없어요. 죄송하지만, 컵은 일단 없고요. 우리 조사한테 뭐 하는 거죠? 우리 조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? 아니, 선생님이 지금 뭔데요? 물어보길래. 뭐지? 선생님이 지금 뭔데요? 물어보길래. 뭐지? 혼낸 적 없어요. 야, 야, 우냐? 저는. 우리 조사한테 그러지마. 우리 조사한테 그러지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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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들에 비해 좀 약하잖아요. 감사합니다. 내가 맞추려고 맞춘 거 아닌데. 또 이렇게 친구하네, 율룸 군. 이렇게 친구하네, 율룸 군. 내 인사에 맞춘 거 아닐까요? 감사합니다. 바다아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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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종료할게요 나가봐 내가 22년동안 꿈에 그리던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4인조입니다 와 이거 잘한다 여기 완전 발목 낀 것 같아 저 괜찮아요 발목 불어뜨렸어 저 괜찮아요 쩔쩔쩔쩔쩔 s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